2장 변화 격분 숭배 그래도 첫 카드 며칠만 하려 숭배임 숭배임 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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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가 왜 최채 벌써 드렉이 됐어 아파서 울부짖는 귀족 그렘린 우와 너무 아파 아 유유 에이 뭐야 이거 아 아니 사지러움 뭐야 R R R Dope R R R 열받네 또 맞으러 왔니 운전 써야겠다 보셨뜩 등반자의 골칫거리 국순 안식 신성 모독이다 신성 모독 쫄보라서 잘 못쓰겠던데 킬각 맞는데도 킬각 맞는데도 아씨 킬각인가 하면서 evil 음 음 음 음 음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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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롤오화올로로로로로로로올 오호호호호 아니 이건 아니야. 선천이 몇개야? 선천 멈춰 첫 턴에 얻어맞는다고 이러면 아니 잠깐만 멈춰 미친 날강도드라 내 체력 쓰레기 됐는데 어쩌지 아니 너는 천천 아니잖아 왜 자꾸 저 터들 잡혀 슬쩍 선천인 척하는 변실이라도 속여야겠는데 에임 위에 선천임 대기약한 건 아닌데 템포가 눈물이 나네 부사 같은 건 진짜 쉽게 잡겠다 칼찌 아니? 2번 베팅 오열 근데 이거 엘리트 잡기도 빡세일 것 같은데 응 추월이야 생추월이 다음 턴이면 와 내 체력 전략의 천재만 좀 빨리 잡혔으면 부었을 건데 유상 사색집에 연막탄 들고 가자 두장 변화 그래서 전투창가 버릴 수 있겠다 증신 소약 나오면 대박인데 라고 했으니까 빨리 주세요 어 마요도 좋아 근데 올링하는 왓츠 잠시만요 내용은 야호 복제포션 페이백까지 중배환장이면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병추 병추하고 전투창 같이 지워야겠다 돈 안되지 않나 근데 돈이 되게 내렸습니다 와 영체화까지 갓겜인데 아니 첨탑이 억지로 살리네 아까 그래블린부터 망한 게임이었는데 아니 이 슬림이 난생처음 7장짜리 대단원 백 만들어서 캡처하고 막 신났는데 드로우 업가당에서 터졌습니다 시작용을 바꾸면 안되는 거였다고 7장인데 터지는 그것이 바로 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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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어메이징함 어 돌차 돌차 말고 저거 뽑아야 되지 않나 무혜 좀 애매한가 맹공 아이 무혜 먹어봐라 별로 안 땡기는데 증신후향이나 있으면 좋겠구만 무혜 무혜 쿵 맞으면서 사망하 천재를 뺏긴 우아쳐 그건 내 천재야 여기까지 오메칠 수가 없네 라고 하면 지는거 아님 아님 아 해시계 시계를 못보는 왓츠업 알파 비갈김이 나왔어야지 이거 알이라 알 이즈웰 와 이게 억배가 터졌네 근데 죽는게 맞았는데 억배였어 억지로 살았다 와 대체력 어디간 와 대체력 어디간 암브로시아 증신후향 증신후향 희귀우물 뭐 이상한 그 뭐냐 그거 석재달력 이딴거 줄건데 먹어야됨 아 늙소 아 이즈 쏘 아 암브로시아 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복구 복구조화 한 장을 복제합니다 영채화 빠따지 영채화 아니면 증시수양인데 영채화가 영채화 너무 좋아 아니 영채화 4장인데 이걸 맞네 전천도 있는데 LED 달아 놓은 와처 엠지와처 제거 2장 보는게 낫지 않나 지금 제거가 제일 급한데 여기 엘리트나 3마리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제거 빨리하고 순환 만드는게 제일 나을 것 같은 와처는 역시 순환 덱이지 순환 만드는게 순환 만드는게 순환 만드는게 또 순환 만드는게 RoVE 좀 일 병번개 병천재 천재가 된 왓츠 알약단식인데 그래도 제거하고 심호흡이 제일 낫겠지 마요 있으니까 단식 안해도 되나 와 선천성세계 선천세계 어 실수 로그라이크 특 세면 안일해짐 병불 뭐지 그냥 선천 다 채워버려? 라고 하기엔 열쇠가 없다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열이 이렇게 빠른데 이렇게 빨라도 언제 말릴지 알 수 없는 설더스. 해충시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목에 직접 데미지를 주는 어둠의 듀얼 같은 과도자. 다이렉트 어택. 죽이려면 죽일 수여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법. 장법 쓰면 한 약화 300은 걸겠네. 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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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피도 약이다 배피 배피 이마트 배피 대로 조금만 더 있으면 시원시원하겠구만 그게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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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예 아쉽네 다이핑 예 못 care 와 어떡해 하나도 안 나오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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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으 진짜 아유 아유 꿀밤 마려워 아씨 쓰레기야 아 아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어리석은 놈에게 진 너는 뭐지? 더 어리석은 놈? 더 어리석은 놈 밑은 더 어리석은 놈 밑은 단식 재거나 하면 될 듯 숟가락 영체화 1댄 맞음 어 살짝 실수했네 별일이야 없긴 한데 아이고 벌써 붕괴 주얼에 벗고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 리액션 샀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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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샀카치 샀카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슬프다. 왜 안 올라가냐. 아, 버링 카드 더미를 뽑을 석습니다구나. 턱 아니, 근데... 그렇구나. 그게 마치... 뇌정지왔네. 후얼마요로 인한 뇌손상. 헷갈릴 게 없는데 헷갈렸네. 이 시각은? 지금 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화 딜 겁나 많이 했네.